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 입니다 현재 제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교차로 부근에 와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온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찍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차량이 왜 이렇게 많냐면 지금 차가 오는 방향으로 보면 송산마도아이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산마도아이씨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이 차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직진하게 되면 화성시청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회전해서 가는 저 차량들 화면에 바라보이는 직진으로 가는 곳은 어디냐면 이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때 보면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이 도로가 직진하게 되면 77번 국도 국제테마파크 쪽으로 올라가는 새솔동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322번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화성시청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사실은 저녁때가 되면 송산마도아이씨에서 나와서 77번 국도로 만나는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2차선 도로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면 이 도로도 밀리고 막히고 하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선 도로 마도교차로에서 보이는 이 정면에서 보이는 이 도로가 2차선이지만 향후 4차선으로 바뀌게 되고 차량이 이쪽으로 많이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화성시청 쪽으로 가서 77번 국도를 만나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쪽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바로 마도교차로에서 보이는 이 정면에 보이는 이 2차선 도로가 77번 국도로 질러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4차산업지원지구라는 한 100만평이 넘는 그런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이 바로 이쪽 길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KCT라는 자율주행 실험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 향후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4차산업지원지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부터 단지에 가보면 벌써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땅미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가 지나게 되면 평탄화 작업이 다 끝나고 내년에는 분양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송산 그린시티가 1700만평이 개발이 되는데 그 중에 있어서 세솔동이 먼저 거의 다 개발이 됐구요 8700세대 정도 되는 동척지구가 개발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척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그 남척지구의 바로 중심에 선 곳이 바로 이 마도교차로 마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IC가 건교에 있구요 그리고 향후에 4차선으로 공사될 이 마도교차로에서 77번 국도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보면은 약 100만평이 넘는 4차산업지원지구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더더욱 더 핫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차량이 너무너무 많이 지나다니고 있구요 화면에 보이는 이 도로가 향후 4차선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도로가 이 도로의 주변이 어떤 곳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마도면 두곡리 송정리를 지나서 77번 국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동산적인 측면 투자적인 측면에 보면 향후 앞으로 4차선으로 개발될 이 지역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지역에 지금 2차선에 딱 달라붙어 있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가 나온다면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집가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곳에서 촬영을 해 봅니다 송상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1700만평이 개발이 되는데요 동측지구, 남측지구, 서측지구로 구분이 돼서 개발이 되는데 동측지구는 이미 개발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수준이구요 그 옆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신세계그룹에서 4조 5천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그랬지요 자 그 공사가 바로 내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화성국제테마파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이 마도교차로에서 화면에 보이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은 두곡리 송정리 쪽으로 가서 한번 자세하게 그곳의 위치를 좀 설명을 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